자, 첫 번째 키워부터 확인합니다. 다섯 분.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누구에게 갈까요? 자, 두근두근두근. 축하합니다, 김현미 씨. 3라운드 진출 성공입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펜? 어, 너무 멋있어. 삼촌팬. 그라운 출발합니다. 자, 과연. 과연. 누구 품으로 갈까요? 서석진. 자, 서석진 씨까지 나왔어요.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라운 확인합니다. 와, 떨린다. 자, 갑니다. 과연. 자, 멈추면 안 되거든요. 갑니까? 예! 갑니까? 예! 와, 하현동 씨. 자, 여기서 리더로서 활약을 했고요. 극적으로 또 합격을 했습니다. 예, 자. 과연 그라운이 움직일까요? 확인합니다. 자, 두근두근한 마음 그대로 그라운 갑니다. 선율.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선율 씨도. 감사합니다. 3라운드 진출했고요. 가자! 가자! 자, 두근두근. 자, 두근두근. 자, 두근두근. 자, 두근두근. 파이어. 갑니까? 와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 도킥까지. 와아! 와아악! 도키까지. 와아아!! 와아! 범울. 왔라. 와아아! 로이! 흐뭇게 울어요. 흐뭇게 울어요.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와 아이들 올크라운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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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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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아저씨와 아이들. 올크라운으로 전원 3라운드 진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